이천 이십 이년 십이월 오일 월요일 예심찾기 다니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연이은 집안 청소와 물건 정리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우리 딸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물건도 많아지고 필요한 것도 많아져서 기존에 있었던 유화 옷장을 버리고 옷을 더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옷장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랍장으로 교체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거운 가구들을 옮기고 새로운 가구들을 넣어야 했는데 그 정리를 하는 와중에 남편이 함께 일을 하는데 제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때 일머리가 부족하고 힘이 딸려서 남편이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남편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인테리어 가구를 옮기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여러가지 각도라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계산했을 때 그것이 맞지 않으면 쉽게 혈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늘 책장을 옮기거나 집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옮길 때는 제가 혼자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하거나 그러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큰 가구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참 도움이 되지만 함께 일할 때 본인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거나 그것까지 배려하지 못하면 많이 썩을 냅니다 그래서 남편과 뭔가를 할 때에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꾸질함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혼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무거워도 저 혼자 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도 옛날처럼 같이 화가 난다거나 쏘아붙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항변을 한다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몇 번 화를 내더니 제가 대꾸가 없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자 스스로 그냥 화를 쌓기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도 사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마실 기분이 아니어서 고맙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화를 내지 않게 되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돌아서서 제가 눈물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눈물지지 않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의 연민, 슬픔, 철양함, 섭섭한 마음, 혈기 이런 것들이 요동치지 않고 잔잔한 강처럼 늘 평온한 마음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크 엔잔한 강처럼 둘을 했으면 약 10분